지금 이것은 건축물대장 상에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요. 건폐율은 59.73% 그 다음에 용적률은 173.32%입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시면요. 서울시 조례에서는 건폐율은 60%이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200% 같이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0% 이하로 지어야 돼서 대부분 건축물대장을 떼 보시면 이렇게 200% 이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용도지역을 알려면 그 지역의 지역과 용도지역을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 보시면 지자체별로 용도지역의 어떤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하고는 다른 경우도 있고요. 서울시하고 또 다른 도시하고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내가 용적률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서울시의 법무행정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실제 확인을 꼭 하시고 나서 토지를 계약하시거나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내에서는 제가 계속 2종 일반주거지역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이다. 그리고 3종 같은 경우에는 250%, 2종은 200%인데요. 일반적으로 250%이기 때문에 3종이 가격이 더 비싸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건폐율이 이것은 50%이고 그 다음에 2종은 60%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넓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2종이 비쌀 수도 있고요. 또 3종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 나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안을 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건폐율이 있고 이렇게 용적률이 있는데요. 건폐율은 바닥 면적의 제안이고요. 용적률은 높이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각 용도 지역별로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을 해놓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건물을 너무 다닥다닥 짓거나 아니면 너무 높게 지으면 일조건이라든지 아니면 통풍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주거 환경에 악역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규제와 제안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할 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이 높아도 높이 제안이 있기 때문에 높이 제안이 있는 지역들은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공항 주변이나 이런 지역들은 실제로 높이에 대한 20m 높이 제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물이 용적률을 모두 활용 가능한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짓고자 하는 건축물이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했을 때 다세대 주택은 사계층까지뿐이 짓지가 못하는데 주거지역에서 사계층을 짓고 나서도 용적률이 많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덜컥 계약을 했을 때는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용적률이 높으면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이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신축을 계획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분양가 그리고 건축도면, 가도면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나서 계약을 하셔야지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몇 프로다 아니면 토지의 지가가 얼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을 하시면 잘못하시면 낭패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을 숙지를 하시고 나서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 토지를 싸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